이번 첫 해는 아주 스페셜한 부부를 모셨어요. 개윤정입니다. 반갑습니다. 어느 순간부터 좀 약간 불편한 존재가 돼가는 것 같아요. 알았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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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는 울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 안 나오고 방에만 있고 아 진짜 힘들다. 나 병원 다니면서 우울증 약 먹는 거 알지? 나도 우울증 온 것 같아. 나도 힘들었어. 많이 힘들어. 우울에서 결혼한 말이야. 계속 상처로 나올 것 같아 저 말이야. 그냥 혼자 살고 싶다. 이러고 뭐하러 결혼하고 뭐하러 해놨지?